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투바로티 가수 김호중이 더트롯쇼 1위를 차지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7일 방영된 SBS 더트롯쇼에서 방송 출연 없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아나우를 부른 김희재, 이정표를 부른 장윤정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라온 김호중은 응원점수와 방송점수, 실시간 투표 등을 합산한 총점 1만 537점을 획득한 애인이 되어줄게요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애인이 되어줄게요는 김호중의 첫 정규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깊이 있는 보이스를 통해 소년의 감성을 잘 표현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호중은 하반기 TV조선, 명곡제작소와 SBS, 김호중의 산타크루즈 등의 음악프로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바로티 김호중의 SBS 더트롯쇼 1위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